박병찬 부장님 박병찬 부장님 박병찬 부장님 나스닥이 반등은 주었습니다. 반등이 약했습니다. 플러스 0.98%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이 어제 고점이 플러스 2.77%였습니다. 오전에. 그랬다가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저점이 0.49%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3%의 변동성을 어저께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가 넘네요. 거의 4% 되고요. 장중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5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래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고 또 아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아침 보고서들 보면 나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큰 변동성을 주었고요. 다운은 0.16% 하라 S&P500은 0.2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유가가 9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98%예요. 3% 깨졌네요. 3.2%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3%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빅테크들이 투매성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했던 부분에 자율 반등을 한 것인데 그 반등의 힘은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저점을 확인했다.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아닙니다. 시장은 뭔가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 또는 악재의 해소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기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의 관심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과 유가가 하락을 하고 달러가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4월 말에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래 단에 있는 성장주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효과 또는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그리고 로블록스가 실적 효과가 나오면서 코인베이스가 장중 본장에서 12% 하락을 했고요. 지금 시간에서 10%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로블록스도 5.8% 본장에서 하락을 했고 코인베이스가 가장 앞에 거래소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죠? 네? 제일 큰 거. 전 세계에서. 그리고 로블록스는 시간에서 8.6%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요.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악재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양적 긴축 전쟁 중국 봉쇄 그리고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시황은 최근의 시황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빅테크들이 급락하면서 이번에 시황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요? 어제 코스피 0.55% 코스닥 0.55% 마감했습니다. 물론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죠. 장중 저점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2.2%였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4%였어요. 마이너스 0.5%로 끝났다는 것은 긴 아래꼬리를 달고 상당히 선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어제 오전에 딱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척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물 매도를 했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3,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3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환율 역량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3,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관들이 약 66억 정도 매수를 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파락 출발에서 나중에 힘을 더 받았던 것은 상해가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낙폭을 축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어제 장중이 저점은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2020년 11월을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20년 3월에 폭락을 했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율 반등을 했습니다.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해서 약 8월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후에 한 2개월 정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들 소위 말하는 팬데믹 버블로 올라온 것은 11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 11월에 가격권까지 지속권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팬데믹 이후에 시장의 대세 상승을 원위치한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있었던 1439 가구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하락이익으로 특이한 상황이고요. 리저러블하게 봤을 때 시작이 2400포인트 정도 시작을 했는데 11월 종가는 높았거든요. 11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초 상승했던 부분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어제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그리고 백화점 건설 기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 프로소공까지 갔습니다. 지수는 약했는데요. 그리고 정유가스 자원개발 콘텐츠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시장이 또 다시 수급이 변하고 있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셌던 데가 어디냐면 정유가스 자원개발 이쪽이었어요. 그런데 이쪽이 지금 하락을 하고 다른 쪽에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있는 IT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저점으로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속에서 그냥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요. 매크로스에서 볼 때 국채 수익률과 유가가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유한다는 점은 지금 금융 긴축에 대해서 그동안 4개월 동안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1월에 하락을 한 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4월에 하락은 대부분 양적 긴축이기 때문에 하락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금융 긴축이죠. 통틀어서 금융 긴축에서 경기침체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3% 아래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주가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면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침체를 반영하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관심이 이동되고 향후에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 시장은 반등하지 못할까 해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의 4월 CPI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YOY로 8.1% 전월이 8.5% 했고요. MOM으로 0.2% 상승한 것 전월은 1.2% 상승했거든요. 이게 현재 예상입니다. 그런데 월과의 어느 아침에 자료들 봐도 그렇고요. 일단 이게 정확히 맞을지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 꼭 열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상하고 있는 기준과 식재체의 오차범위 이것으로 인해서 단기 시험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8.1%에 부합하거나 8.1% 아래로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텐트넘이 있었던 게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렇다면 또 단기 충격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단기 시험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7.8%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그 아래로 많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죠. 왜 하필 7.8% 7.8%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가 8.1%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조금 빠지는 게 좋다. 조금 약한 그렇다고 5, 6 이렇게 나오면 그건 또 시장에 안 좋습니다. 아 정프로 좋은 지적이 있습니다. 7.8% 제가 거기에 뱉은 겁니다. 지표들은요. 지표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위든 아래든 급작스럽게 움직일 때 시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범위 내에서 예상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을 가장 시장은 선호를 하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4월 CPI가 픽하우시냐 CPI가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4월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의 하반기 시황은 5월과 6월까지 CPI의 추세를 보면서 이 추세에 따라서 하반기 시황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즉 4월에 CPI에서 5월과 6월에 들쭉낙쭉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시장은 상당히 안동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은 요즘엔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발 붙임 그리고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도 그랬지만 CPI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결과에 따라서 내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환율이지 않습니까? 환율의 하향 안정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환율이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즉 하향 안정이 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CPI 그리고 중국 봉쇄 이 세 가지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모르겠다. 장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CPI는 둔화 쪽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봉쇄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봉쇄도 길어지는 게 아니냐 10월, 11월까지 가지 않느냐 의견도 있고요. 실제로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공교롭게 제가 제 고객분이 중국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하게 봉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한 병이라도 나온다. 그냥 봉쇄해버렸대요. 봉쇄해버리고 그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냥 아예 없게 클린하게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거기 밖에 안 되지 그렇게 거기 밖에 안 될 거라고 북한 가는 중국은 아예 통계가 없어요. 될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말 강력하게 지금 통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통계는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는 중국 안에서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드 코로나는 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에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기오르시는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정말 봉쇄로 제로코나가 될 수 있을까? 중국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사실 딱히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수도 단기간에 특히 나스닥이 27%를 하락한 거는 27% 하락은 시스템 위기 말고는 27%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미국의 달링돼서가 20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제수익률도 2018년에 2.3.24% 그거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어제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가격들이 그런 극단적인 흐름으로 됐다가 약간 숨고르기로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중국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의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다른 것들은 많이 반영했다고 많이들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중국의 제로코라나 정책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다 폭락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영화 관광 레저 이런 데 다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GDP 성향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플로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쪽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표들은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4월 수출이 2년의 최저 증가율 3.9% 컨센트는 5.3% 3%였는데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4월 PMA가 47.4% 로 나왔습니다. 2개월 연속으로 수축되고 있고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에 최저입니다. 50 이하면 수축 구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표들이 실제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지표 둔화는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만일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6월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6월에 전인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제로 코로나가 실패한다. 이게 해제가 안 된다. 그럼 10월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걱정이 좀 되죠. 이게 길어지면 락다운이 10월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고요? 6월에 만약에 끝내지 못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을수록 전세계 글로벌 경기의 침체 얘기가 계속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시장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인플레 상승 인플레 둔화 인플레 둔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중국의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GDP 성장률을 어떻든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원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뜨지 않습니까? 사실은 약간 떴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몰랐었는데 자료들을 보니까 중국은 중소기업이 GDP의 70% 고용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미국 시장 말씀드릴 때 금리의 얘기 그리고 양적 긴축의 얘기 전쟁의 얘기 인플레이 얘기 이런 것들을 쭉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중국이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경기를 끌어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인플레이 상승을 둔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정책은요. 그리고 혹시 제가 듣지 못했는데 직원 해고하는 이거 말씀 뉴스 3에서 하셨습니까? 직원 해고는 아니었고 입건비가 많이 올랐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뉴스 3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직원 해고 또는 채용을 멈춘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시적 부진 기업들의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로빈우드는 지금 10% 감안했다고 하고 있고요. 우버도 감안했고요. 메타나 아마존 넷플릭스는 신규 채용을 당분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빨간 글씨의 내용입니다. 연준은 앞으로 실업률보다 실업률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구인난이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 방어를 우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제가 왜 이걸 빨간 글씨로 써왔냐면요. 앞으로 실업률이 지금 3.6 정도 되지 않습니까? 3.6% 이게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연준에서 의도적으로 할 계약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셔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럴 계약성이 상당히 앞으로 높아지지 않나. 특히 지금 직원들이 한쪽은 구인난이 있는데 한쪽은 지금 해군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용인할 계약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뉴스는 애플이 자율주행차 우리 아이폰에 보면 쓰시는 분 시리 맨날 부르잖아요. 자율주행차에 적용하는 것을 특허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뉴스 나오면서 내년도에 베타 버전이 나오고 2025년도에 자율주행차 출시가 점점 가까워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 IT에 영향을 주는 뉴스 하나 있었는데 TSMC가 닉케이 아시아발 뉴스인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저도 영어를 짧게 보니까 한국어로 영어를 쭉 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맨 위에 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향후에 가격을 5에서 8% 정도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IT 쪽에 영향을 줄 것이고 삼성전자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이거 빼고요. 맨 마지막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는 옵션 자율주행차의 옵션은 구독시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테슬라는 풀셀프 드라이비로 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금 월 19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발표된 거는 벤츠에서 후륜 조항 기능을 연 489유로 70만 원 정도에 지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월에 199달러를 내야 돼요? 테슬라 FSD는 내야죠. 지금은 천 몇백 달러인가 하여튼 12000달러가 하여튼 일괄적으로 사는 게 있고 저렇게 구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왜 중요하게 계속 생각을 하냐면요. GM도 그렇고 볼보도 그렇고 지금 구독 적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 전기차에서는 대부분 구독 서비스로 가는 건데 일단 자율주행의 기능도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나 이런 게 임포테인먼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차가 이제는 콘텐츠나 아니면 서비스의 구독 서비스로 가는 그렇게 될 계획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동차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 20만 원씩 내면서 타는 거야? 구독 서비스가 기업들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이 경제에서 투자해서 싫어하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구독 서비스는 안정적인 매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준다. 여기에 있어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독 서비스가 맞습니다. 식발류도 좀 끼워주고 그런 건가? 그것 때문에 구독 서비스를 하는 거죠. 숙성도에는 고객을 계속 끌고 가야 되니까. 구독 서비스 어제 또 들은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게 물어봐